분명히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 진행 중에 막 합의안이 나오고 양쪽에서 받아들이고 이 과정을 저희도 방송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여야가 이 검소완박 중재안에 합의를 하면서 극한의 대립은 이제 피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에 검소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170석의 힘자랑과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는 비논리적 요소에 의한 시한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공직선거 범죄에 대한 부분과 공직자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재안이 미입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의 공통된 모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던지고 여야가 받아들였고 이제 뭔가 좀 조용해지는 건가 했는데 주말을 지나고 오늘 오전에 갑자기 또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라는 변수가 왜 이 시점에 생기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공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많이 국회의장과 여당의 원내대표와 협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또 보안을 위해서 제3의 장소에서 국회의장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도 했고 이게 수차례 되는 동안 과연 윤석열 당선인과의 조율이 없었을 것인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과정 중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뭔가 소외돼 있었던 것인가? 그 이후에 본인이 의견 개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끄는 당대표 지위에 있긴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원내 이슈 아니겠습니까? 원내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다 추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뒤늦게 본인이 주변의 법조인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모순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걸 비토를 놓는 게 맞는 것인지 또 하나는 이게 전략적으로도 맞는 부분인지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박병석 의장은 논의 과정 중에 여야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내놓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당의 손을 궁극적으로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존중하는 쪽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박병석 의장으로서는 원래 민주당 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왜 이제 와서 하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처음으로 검수 한박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 그러니까 속도 조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도 내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장관 후보자와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한동훈 후보자 역시 여야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준석 대표가 통화를 한 뒤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딱 명확해졌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당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돌고 있어요? 실제로 당내에서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저희가 조금 너무 급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많이 욕을 먹었었죠. 붕지로 몰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중재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아들인 직후에는 보완 수사권도 어느 정도 지켜냈고 지금 원내 구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동조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주말을 지나면서 특히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야합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특히 다른 후보자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자와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상의를 했다면 그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재안의 문제점을 이준석 대표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했고 또 그게 한동훈 후보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윤석열 당선인의 의견과도 맞닿아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저희 당내에서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서 거기에 권성동 원내대표 들어가거든요. 전원 합의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정하게 된 겁니다. 잠시만요. 전원 합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포함됐는데 전원 합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도 바뀐 거네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주도한 협상이지만 우리 당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입장을 선회한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중재안을 받아왔지만 그 중재안의 문제점이 있다고 당내에서는 판단했고 그래서 중재안을 받아왔던 본인도 입장이 바뀌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식의 지금 상황으로 바뀐 거군요. 권 대표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무래도 당내의 입장이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봐야 될 텐데 권 대표의 입장이 달라진 것